안녕하세요. 동샘의 다른 그림 찾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한 두 그림 사이에 다른 세 곳을 찾아보세요. 문제는 모두 다섯 문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두 그림 사이에 다른 세 곳을 90초 안에 찾아보세요. 6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두 그림 사이에 다른 3곳을 90초 안에 찾아보세요. 6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두 그림 사이에 다른 세 곳을 90초 안에 찾아보세요. 6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두 그림 사이에 다른 3곳을 90초 안에 찾아보세요. 6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두 그림 사이에 다른 세 곳을 90초 안에 찾아보세요. 6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다섯 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간단한 게임이지만 집중력이나 기억력, 공간지각력 같은 뇌기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구독해 두셨다가 자주 찾아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